하나, 둘, 셋, 팝팝! 일단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청운대학교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청운대학교 공사가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송도 캠퍼스로 이전한 이유에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 지역이 공동화된 이래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이야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정치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.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 결국 고양이밖에 그리지 못했지 않았느냐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가 여기가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